진단 후에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감액기가 없는 라이나 생명이 아닌 옛날 에이스 손해보험이죠 라이나 손보를 설명해 드릴게요 라이나 손보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갱신형으로 된다는 거 비갱신형 없습니다 하지만 또 장점은 건물화재나 치아보험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 자 우리집 무사고 할인이에요 급배수 누출 손해가 누수탐지 배관 수리비도 천만원 실손보상이 되고요 주택 임시 거주비도 최대 30만원이 돼요 타산이 20만원인데 지진 손해 유유창 파손 모두 다 보상이 돼요 운전자 보험도 간편 플랜 현재 2번 중만 아니면 모두 패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종합 덮이 간편한 나만의 종합 355 고지에서 뇌혈관 활성 진단 시 최대 3000만원 치아 같은 경우는 타산은 보존이 1년 이후 임플란트 보처리 2년 뒤에 100%인데요 지금 보존치료는 1년이 아니고 9개월만 지나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270일 치아경부 마모증 K03도 라이나 손해보험만 유일하게 보장이 되고 타사 치아보험은 수리복구 교체는 보장이 안 돼요 코드로 인해서 K02 04 05만 보장이 되는데요 수리복구 교체 단순 교체 이 모두가 일단은 라이나 손해보험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명확히 급배수, 누출손해, 보장 범위에요 급배수로 GA 집소유자 플랜으로 99%가 가입이 되어 있어요 단돈 만원으로 지진손해, GA 저희 이천 대리점에서는 주택화재 보험가입자 중에 약 92%가 가입이 되어 있고 최근 지진 발생지역도 가입이 되고요 건물 손해 약 20억, 일반 가재도 최대 2억까지 해안가 주변에 단독 주택도 보장이 되고요 주택 연수와 무관하게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예기치 못한 실상에서도 주택화재 약 97%가 가입 중에 있고 100만원 실손보상이 되는 자기부담금 2만원 유리창 파손 시에 건물의 판률이 붙잡비용도 돌봐 사고 보장도 가능하다는 거죠 내 집, 화재, 주거시설의 차량, 화재, 발생건수가 증가되고 있고 또한 부주의 화재가 가장 높은 비율로 있다 실제로 보상 사례로 보는 라이나 손해의 화재 손해예요 24년 8월달 2층 아파트죠 자동차 화재보험, 건물 손해, 일반 가재, 임시 거주비 이거 다 지급이 되었어요 총 1430만원 보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 플랜, 집주인 플랜이에요 아파트 특수건물은 19,000원 연립, 빌라, 비특수건물은 25,000원으로 이 모두가 일반 가재, 명기 가재, 층감, 소음도 50만원 대시배되고 이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아파트 특수건물 14,000원 비특수건물 연립, 빌라 15,000원 정말 가성비 쩝니다 다음은 치아보험 충치 진행과정 단계별로 치아보험이죠 치아보험이죠 그래서 레진 20만원 여기서 금 더 많이 시우면 인네이, 온네이 30만원 그리고 신경치료 크라운은 50에서 41만원 내려갔어요 발치, 임플란트 임플란트가 타산 150, 200인데 51만원 좀 아쉽긴 합니다 한도가 좀 많이 내려갔어요 최초 치료가 아닌 치아충전물, 수리복구, 교체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크라운핸드에 빠졌다 병원가서 다시 부착하면서 보험청구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미 치과치료 받은 것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든든한 라이나손해보험 치과치료 보장이죠 실제 치료 사례로 보기 치아실임 중상으로 K03 치아경부 마모증 K02 치아우식증 컴퍼질레진 280만원 치아당 20만원씩 14개 총 282만원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시겠죠? 면책은 90일 모든 보험사 똑같죠 하지만 감액은 270일이에요 타산은 1년 지나서 100%인데 이런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 보존치료 전 연령이 일단은 컴퍼질레진 15만원 인네이, 온네이 25만원 크라운 4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보존치료는 좀 비싸요 특히 여기 보시면 30세, 40세가 4만원, 5만원 타산은 2만원이지만 하지만 K경부 마모증 K03이 유일하게 보장이 된다는 거 4950 보존치료도 컴퍼질레진 15만원 인네이, 온네이 25만원 그래서 이렇게만 가입해도 단독 2만원, 3만원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입원 중 아니면 다 가입이 돼요 간편 상해 운전자 보험 자부상, 중환자, 그 다음에 변호사 상해 우장의 상해 수수비 화상 진단비, 골절 진단비, 창산봉합술 이건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급격하고도 외래적인 사고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묻지마 보험이죠 그래서 입원 중만 아니면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11등급 시에도 90만원 내진탕 시에 하나 손해보험은 100만원이죠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담보가 거의 비슷해요 추간판, 디스크, 협작증 신경차단소, 주사위 많이 되죠 급여 연간 모든 연령이 최대 50만원까지 보장이 돼요 이런 건 또 가성비 대비 매우 좋지 않을까 어깨 누적 한도 없는 골절 진단비 가입금액 천만원 예전에 유튜브에 많이 올려들었죠 코뼈, 그 다음에 치아 파절 모두가 보장이 되죠 광대뼈, 머리의 우캠 경추, 골절, 흉추, 요추, 미추, 청공 대퇴부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무릎뼈, 골절, 아래 종아리, 복숭아 이것도 일단 상해 후장애로 통해서 몇백씩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단돈 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355 유병자보험에 3355 고지를 하면 되는데 보험료는 355 네, 이거보다 더 알려드릴까요 하나 손해보험과 흥구화제 고지는 305인데요 보험료는 얼마다? 355다 중간에 입원수술을 자체를 안해요 자, 2종 355 상품의 355 알리의무 네, 335 알리의무 9월 한 달간 추가 연장이 확정이 되고요 그래서 3개월, 3년, 5년 입원은 3년, 5년만 본다는 거죠 근데 보험료는 355처럼 매우 저렴하게 그리고 대장용종, 난소양성종량 유흥활망려, 심출염이죠 비염, 편도염, 하지염매, 갑상선결정, 요로결서, 비중기염, 왕국증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갱신형이다 보니까 매우 저렴하다 자, 2대 진단비 뇌, 심장 진단 시 최대 3천만원이에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 3천만원 그래서 누적으로 안보고 가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2대 질환 폭넓은 보장을 원한다면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진단비의 보장은 필수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다 알고 계시죠 바깥으로 터지면 내추럴, 뇌경색 이 두개 합치면 뇌졸증 뇌혈관 질환은 100% 뇌혈관과 허혈성은 진단비로 뭐 뇌출혈, 뇌경색 아니에요 뭐 급성신근경색 아니에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보장 범위를 넓게 구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암 세기조절방사선 항암양성자방사선 지급 횟수가 총 보장금액이 제한없이 치료가 끝날 때마다 회당 지급이 가능하고요 어깨한도는 가입금액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이 모두가 역시 거의 만원대, 2만원대 미만으로 그래서 라이나 손해보험 4,5만원이면 비싼거에요 거의 다 1,2만원대 왜? 20년 갱신형이니까 그래서 가성비하면 역시 라이나 손해보험이 짱이다 항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비 정의적 방사선이죠 성형가속기, 사이버나이프, 감마나이프, 토모테라피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진단 후에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감액기가 없는 팔방미 질병우장에 표준심사는 최대 3천만원까지 위암, 대장암 진단 후에 전절제하면 7,500만원 그리고 간암 또는 소장암 진담에 사무원, 사무원, 절제세는 7,500만원 고환암, 양소암의 진단시 양쪽 절제시에는 6,500만원 그래서 이 모두가 거의 만원대 초반 여자들은 수술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좀 더 비싸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구요 간편신사도 최대 2천만원까지 그래서 위, 간, 대장, 소아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3,25, 3,55 이렇게 해서 보험료 차이가 좀 나오는데요 3,25는 2년 이내에 2번 수술만 안 보면 되잖아요 3,55는 5년 이내에 2번 수술이기 때문에 고지사항은 넓은 면에서는 2종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4,55 0,65 1,55 6,55 4,55 또 한 번